안녕하십니까. 블렌더 튜토리얼 두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도색에 관해 한번 배워볼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체를 불러오셨다면 대략 이런 화면이겠죠.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이 하시기 전에 뭔가를 설정해줄게 있습니다. 화살표 키를 왼쪽이나 아래키를 누르셔 가지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초기화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불러올때 일부 애니메이션이 좀 가동된 상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없애주는 화살표 아래키나 좌측키를 눌러가지고 초기화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강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선 그러면은 바로 길게 설명할 것 없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거를 도색을 하는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제 말씀드린대로 버텍스 페인트를 클릭하시고 이제 여기 색상을 클릭하면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색상 계열을 바꾸고 여기서 이제 진하기나 명암을 조절할 수 있고요. 채도죠. 채도.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란색 비슷하게요. 여러분 이제 이거는 이제 알다시피 이제 폴리곤의 색칠을 폴리곤다이노 색칠을 하는 거라서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뭐 카모도색이나 이런 거 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버텍스 페인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뭘 어떻게 하느냐 지금 버텍스 페인트에서 현재 상태로는 도색을 못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셀렉트 컬러를 하면은 바로 이렇게 전체 도색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안되겠죠.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초기해 줍시다. 여기서 이제 F버튼 누르면 이제 페인트 마스크라고 하는데 여기 수동키를 수동으로 아니 마우스로 직접 해줄 수 있어요. 페인트 마스크를 키면은 이렇게 폴리곤이 나타나면서 이제 폴리곤 단위로 칠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조작법은 이제 우클릭으로 이런 걸 클릭해 주면 돼요. 우클릭으로 이제 클릭하셔서 이제 좌클릭으로 셀렉트 컬러 한 거를 이제 클릭해 주시면은 원하는 폴리곤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해 주시면은 예, 이 폴리곤 이렇게 칠해지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개 폴리곤 선택할 때는 이제 우클릭,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우클릭을 이제 여러 개 해주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네, 페인트 마스크를 벗기면은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원하고 싶은 부위만 이제 원하고 싶은 부위만 이제 뭐 할 거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폴리곤을 잘라야 됩니다. 폴리곤을 자르려면은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셔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에디트 모드에 관해서 약간 좀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쪽에 관한 이제 그건데요. 이제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선택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가장 왼쪽에 이 버텍스 셀렉트 모드라면 버텍스 단위로 선택을 하겠는데 우클릭을 해보면요. 이제 여기 핑크색 점인 버텍스 단위로 되겠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엣지라고 선단입니다. 점선 면 그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각형은 이제 페이스 즉 폴리곤입니다. 이 폴리곤 단위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거 클러드 백글라운드 지오메트리라고 이제 껐다 키면 이제 뒤에 있는 이제 이것까지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뒤에 있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할 때 안 보여서 이제 확인을 선택을 할 때 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뒤에 거를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켜주시면은 다시 뒤에 건 안 보이면서 앞 것만 자연스럽게 쉽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프론트 모드에 가서 간단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폴리곤을 한번 잘라볼 텐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폴리곤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폴리곤만이 잘려져요. 여러분 이거 참고하셔야 돼요. 선택한 폴리곤만이 잘라집니다. 여기서 이제 대충 이제 S자로 한번 잘라볼 건데요. 자르기 위해서는 K를 누르시고 이제 나이프 익셋트를 들어갑니다. K를 누르시고 나이프 익셋트. 그러면은 여기 칼 모양이 하나 나오죠. 이 효공에다 대고 마우스 클릭을 해주면은 이제 뭔가 이제 선이 나타납니다. 이 선을 갖다가 이제 이 선이 이제 자르는 포인트에요. 자르는 포인트. 이제 폴리곤에다 대고 클릭을 해줍시다. 폴리곤 위에서 자른 원하는 모양대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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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을 하면은 여러분 이제 아까 잘랐던 대로 그게 나왔죠. 그러면은 이게 폴리곤이 나뉜 겁니다. 다시 그러면 버텍스 모드로 들어가서 음... 맞다. 페인트 마스크를 벗긴 상태로 할 수 있는 옵션 하나 알려드릴게요. 페인트 마스크를 벗긴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면은 여기는 이제 커서 위에 있는 색을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보이시죠? 색이 바뀌는 거예요. 색을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페인트 마스크를 켜시면은 여러분이 이 추출한 색으로 도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쉽죠? 이렇게 쉽게 도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좀 자를 때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여기 가운데 만약에 원으로 자르고 싶다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전혀 안 잘려요. 왜 그러냐면은 이 가운데서 이게 잘리는 이 가운데서는 이제 그게 폴리곤이 우리가 고무 파듯이 그렇게 되는 고무판 파서 조각하듯이 양근과 응가 하나씩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진한 선에 있죠? 보면 여기 폴리곤 있잖아요. 폴리곤 폴리곤의 엣지를 지나잖아요. 이 진한 엣지 부분과 만나는 면이 이제 그 부분이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쵸? 한번 볼 봐야 될 게요. 이렇게 이렇게만 해봅시다. 그쵸? 그러면은 그냥 여기 잘린 부분만 이제 여기 진한 부분만 여기만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모양이 나타내고 싶으면은 이제 폴리곤을 조금 더 이렇게 분할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분할을 하셔서 해야겠죠?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자르셔야겠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의점이 있는데요. 한번 이제 그러니까 폴리곤 커트를 실행한 부분에서는 엣지는 엣지당 한 번씩만 자를 수 있어요. 이 한 번의 명령에서요. 이렇게 같은 엣지를 두 번 이상 지나가면은 처음에 잘린 엣지만 처음에 이제 그거 지나간 엣지만 그게 잘린 처리되니까요.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반복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식으로 자르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한 번 하고서 다시 선택 후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쉬운 부분도 있고 까다로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상태로 해서 도색해 주시면 뭐 나쁘지 않게 나오죠. 나쁘지 않게 나옵니다. 오늘 가르쳐 드릴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가르쳐 드릴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SRF를 이제 추가로 불러오고 이제 하는 법 추가로 불러온 다음에 어 글자를 받고 마크를 받고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저장하실 때는 익스포트 파일 익스포트를 가서 이제 다이나모드 DLM을 찾으신 다음에 파일에다가 덮어 씌우시던지 아니면 새 이름을 지우셔서 뒤에 점 DLM을 붙이신 다음에 저 추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